너버이즈 12명 너버이즈 12명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촬영부터 한번 볼까요? 촬영부터 촬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버이즈 12명 정면을 보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고 오른쪽 네 시단은 동일하게 오른쪽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네 좋습니다 혹시 거보이즈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고 보지 있습니까? 있어요? 어 그래요? 네 하나만 더 하나 둘 셋 네 그 상태로 오른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드리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? 네 네 가운데에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단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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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려 신인상 5관왕을 차지하면서 K-POP을 이끌어갈 기타진의 주욕으로 많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오늘 가요 대축제 함께하는 초감? 우선 저희가 꿈꿔왔던 무대고 또 연말마다 가족들이랑 같이 TV를 보면서 함께 웃고 정말 꿈을 다졌는데 저희가 오늘 드디어 이 꿈의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오늘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더 보이지는 제가 연습생 때 그때 만나봤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또 레드카펫에서 만나니까 기분이 더 이상하네요. 무릎무릎 성장해서 최고의 무대를 보이시고 혹시 오늘 더 보이즈 관전 포인트 있나요? 관전 포인트! 오늘 지금 입고 있는 의상인데 저희 의상 포인트가 뭐냐면 컬러드 보이즈예요. 내년에는 좀 다양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컬러풀한 옷들을 입고 왔습니다. 내년에도 열심히 달릴 테니까 더 보이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끝인사하고 더보이즈는 보내드려 하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베스트 더보이즈! 더보이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이쪽으로 대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네. 아, 네. 정말 하나가지 다 훌륭한, 네. 지형을 갖고 있는 노보이즈였습니다. 다채요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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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